이게 지금 올림낚시로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. 이 몸통이 소시지예요, 전부 다. 이게 길쭉하게 소시지 모양인데 이 몸통이 굵고 가늘고에 따라서 무게 조절을 잘 해서 그런지 손님들이 은근히 되게 잘 좋아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 두 달째 계속 하고 있는데 받아본 사람들이 또 괜찮다고 무난하게 쓰고 가격도 그렇고 무게도 꾸준히 유지되니까 나눠서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더 가늘고 길어도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고 적당한 거라 잘 팔리네요. 한번 보세요, 선생님.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.